정지! 백과정지! 저격평양! 사내의 불악제가 있어. 독립? 살아났고 싶으면 각각 아시아 순방전에 모두 종결해. 암호명 독립,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. 독립이 한 깁이 내부에 있다는 정보 믿을만한 겁니까? 이 정도 기미지 샜다는 건 분명히 여기에 두더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도 알잖아. 거기 사진과 증거품들을 보세요. 내가 모를 것 같아! 이 시간부로 24시간 독감증 붙여. 날 사찰해! 시작해 김정도 이름 나올 때까지. 박형호 차장님! 백악관에서 출발하시면 바로 보고해.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! 각하를 시해하려 했다고. 뚫어! 뭐든 믿을 수 없어. 한 명이라도 놓쳐선 안 돼! 난 내가 반드시 독립이라고 생각해. 오늘부터 시작해. sem